경북의 전통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창작 뮤지컬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잇따라 무대에 올려집니다. 영주 수능 지역의 단종 보기 운동을 다룬 뮤지컬 죽개별곡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영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고 안동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환을 담은 신웅부전 고등어 찜달개 빠진 날이 다음주 수요일부터 닷새간 안동댐 물문화관 광장에서 매일 저녁 공연됩니다. 이어서 뮤지컬 왕의 나라가 8월 6일부터 나흘간 안동 민속촌 성곽 특설무대에서 펼쳐지고 8월 12일부터는 퇴계 이황선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퇴계연가가 안동댐 개몽나루 특설무대에서 닷새간 이어집니다.